아 멋있네요. 이게 정자나무 산호래요. 정말 정자나무 같네요. 어쩌면 이렇게 이쁘나? 이야 인간이 만들려면 참 눈 빠지겠네요.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. 이것도 산호고. 이건 붉은 예멘 해면산호. 이건 나팔산호래요. 정말 나팔처럼 예쁘네요. 내부에가 이렇게. 내부하고 겉모습 조개같은데? 안에가 이렇게. 이것은 큰 벌집 산호. 벌집처럼 생겼는데? 이건 눈까지 산호. 눈이 온 것 같은. 서리빨 산호. 이건 쟁반산호. 쟁반처럼 생겼네. 그리고 이제 저기를 크기대로 이렇게 붙여달래. 이것도 소라를 이렇게. 크기대로 이렇게.